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아주 재미있는 바둑 한 판을 들고 왔습니다. 자, 2006년도에 두어졌던 이창호구단과 이세돌구단이 두었던 국수전 도전자 결정전 2국의 바둑을 준비했는데요. 아, 정말 절묘한 맥들이 많이 나오는 바둑입니다. 자, 지금 이 바둑은 이세돌구단의 흙, 이세돌구단의 백입니다. 지금 장면들을 보시면, 지금 이세돌구단이 여기를 치받아서 간 장면인데요. 모양을 잘 보시면 지금 백이 굉장히 곤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를 막는 것은 지금 끊어서, 이 중앙이 다 선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맛보기가 되어 있는 형태죠. 여기를 이으면 여기를 막혀서 잡히고, 중앙을 나가면 한 점을 끊어잡혀서 역시 곤란한 장면이죠. 자, 그렇다고 이쪽을 먼저 단수를 치고 나가도 어차피 지금 축이 되질 않습니다. 이 축이 성립이 되질 않죠. 여기를 한 번 더 나가더라도 늘어서, 이쪽 모양을 잘 보시면 제압이 안 되는 형태입니다. 막는 것은 끊어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모양하고 똑같죠. 맛보기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뚫고 나오면 백이 이걸 끊을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밀어야 되는데, 흙이 이어서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 귀쪽에 있는 백도 걸려있기 때문에 역시 백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가장 어려운 수가 이제 그냥 단수를 치고 나갈 때 이렇게 이쿠자로 두는 수인데요. 이쿠자 얼핏 보기에는 지금 양쪽이 뭔가 맛보기로 늘면은 이렇게 두어서 찔러도 끊어서, 이거는 백이 성립이 되죠. 자, 이렇게 두는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두어도 마찬가지예요. 회돌이를 돌린 다음에 다시 틀어막으면 세 점을 잡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두는 수가 있는데 자, 얼핏 보기에는 지금 이 수가 성립이 되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여기를 두게 되면 흙이 이제 단수를 하나 치고요. 그리고 여기를 찝는 수가 있습니다. 자, 찢게 되면은 지금 축은 안 돼요. 이쪽도 안 되고, 이쪽도 안 됩니다. 여기를 치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가 백이 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어도 중앙에서 틀어막으면 환격으로 백이 잡히는 형태고요. 그냥 만약에 잊게 되면, 그냥 잊게 되면 여기를 틀어막습니다. 그럼 백도 여기를 끊어놓고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점을 따내면 이렇게 두어서 이거는 흙이, 백이 되죠. 백이 되죠.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여기를 하나 찝고요. 이을 때, 그때 중앙을 끊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따내면 단수를 치고 잊고 뚫고 나갑니다. 자, 그럼 막아야죠. 그럼 여기를 끊게 되면 자, 일단 지금 백이 이쪽을 받으면 축이 되니까 뭔가를, 여길 선수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선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를 이어야죠. 단수를 치면 이어서 일단 자체로는 여기는 백이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백이 여기까지 단수를 쳐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게 되면 이 뒤쪽의 수상전이 거꾸로 백이 한 수 부족합니다. 굉장히 긴 수순이긴 한데 외길 수순이죠. 자, 이렇게 진행해서 역시 백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자, 이 바둑은 제한시간이 긴 바둑이기 때문에 아마 이세들 구단도 이런 수 있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치받는 수로 인해서 백이 굉장히 곤란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창환 구단의 정말 기가 막힌 묘수가 나옵니다. 다시 봐도 정말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수인데요.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바로 이창환 구단의 묘수 이 나릴자였습니다. 나릴자 자, 이 수를 맞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흙이 둘 곳이 없습니다. 자, 일로 치는 거는 나가는 순간 이 세 점이 지금 잡혀있어요. 축으로 잡혀있죠. 그렇다고 여기를 둬서 이쪽을 잡고 싶어도 찝는 수가 있어서 잡지를 못하죠. 이쪽을 둬도 마찬가지입니다. 젖히는 순간 이 백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세 점이 바로 잡히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일로 단수 치는 거는 가만히 나가서 맛보기죠. 끊으면 이어서 중앙 네 점이 장문이고 여기를 두면 이어서 이 밑에 세 점이 잡히고 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붙이는 수 이수가 있는데 이수도 여기를 나간 다음에 가만히 뒤에서 단수 치게 되면 이을 때 이어서 역시 맛보기죠. 역시 백이 흑이야 되질 않습니다. 자, 결국은 이세돌구다는 여기서 이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준비된 수가 바로 이 수입니다. 젖혀가는 수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은 흑이 둘 곳이 없습니다. 흑이 둘 곳이 없어요. 결국은 뒤로 끊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회돌이를 치고 꽉 막아가니까 흑 세 점이 거꾸로 잡혔죠. 백이 양쪽에 하나가 죽을 것 같은 굉장한 위기였었는데 거꾸로 흑 세 점을 잡고 살아가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는 여기서 일거에 이창호단이 승세를 잡은 그런 장면입니다. 자, 장면대로 다시 돌아가시면 굉장히 어려운 수익기인데요. 자,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 백이 아주 곤란해 보이는 이 장면에서 이 나릴자 한 방으로 바둑을 끝내버린 이창호단의 절묘한 뮤스였습니다. 자, 이창호단의 뉴 고수의 행마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바둑을 갖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